안녕하세요. 제 소박한 시골 정원을 함께 즐겨주시는 구독자 여러분. 처음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을 때는 그저 제가 좋아하는 꽃과 자연, 그리고 동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전부였는데요. 흙을 만지고 작은 싹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하루하루 기쁨을 느꼈습니다. 하지만 어느 순간 이 행복을 저 혼자만 느끼는 게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 제 소소한 일상을 나누게 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봐주시고 따뜻한 댓글을 남겨주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. 여러분들의 따뜻한 응원과 격려가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실 거예요. 정원을 가꾸는 일이 혼자만의 작업일 수 있는데 이렇게 같은 관심사를 가진 분들과 소통하여 함께 하고 있다고 느끼니 더할 나위 없이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되고 매번 영상을 올릴 때마다 더 좋은 정원, 더 아름다운 꽃들을 보여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커집니다. 제가 좋아하는 꽃들과 자연의 이야기를 나누는 이 공간이 단순한 취미를 넘어 여러분들과의 소중한 연결고리가 되었다고 생각해요. 여러분들도 정원을 가꾸는 노하우나 작은 팁들을 나눠주시고 또 저와 함께 고민해 주시는 점도 정말 감사드립니다. 때론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보다 여러분들 덕분에 더 많은 걸 배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앞으로 제가 가꾸는 정원의 작은 변화들, 새로 심는 꽃들, 자연 속에서 만나는 동물들의 이야기를 꾸준히 공유하고 싶어요. 정원을 가꾸는 동안에는 늘 여러분과 함께 유튜브를 통해 소통하며 서로의 경험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.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제 영상을 봐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꾸준히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 정원을 가꾸며 즐거운 시간을 나누었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